난 진짜.. 지금 어디 가는 길이죠? 대답이 없어 지금은 엄마 차를 타고 엄마랑 둘 다 지갑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무 많이 찌를 필요도 없어요 살짝만 찍어서 끝에다가 포틴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아니야 나 진짜 잘 들어가겠습니다 tyranny 여행 이제 바로 매립 하늘거우 만들 기능을 한정도 하고 잘 안전한 대로 정광이랑 쇼핑랑 이거 닦아봐 주지않을래? 씌워 벌써 하얀색이 올라가야 하는 거 아냐 다를 잘못 잡은 거 아냐 우등반으로 강등일세 아 열등반이구나? 우등이 잘하는 거구나 그니까 난 그냥 그림이 잠깐 손으로 하는 건 그림자가 다 못해 나 디자인 거야? 아니 그니까 손으로 하는 거 그림 빼고 다 못해 저 방금 전에 처음에 떠있거든? 그거 봐봐, 몇 시야? 근데 어제, 야 이거 쌍꺼기네? 아 왜 이렇게 나오라고? 가면 우리 유리 썰으러 갈까? 스테인 글라스 스테인 글라스 스테인 글라스 스테인 글라스 스테인 글라스 어, 나 그게 하고 싶어 스테인 글라스 나 진짜 잘할 거 같아 진짜 잘할 거 같아 어, 알았어 스테인 글라스 우리 엄마? 오늘 다 놀고 갔어! 나도 안 놀고 갔어. 그러니까 나 놓고 간 거 맞지. 나도 우리랑 놀고 가면 안 돼? 아니 다 놀고 간 거 맞지? 선생님 한쪽 다 했어요 유명한 지민도 있잖아, 남자 중에 근데 배워 한지민은 여자잖아 아, 잘못했다 풀러야 돼 아, 잘못했다 아, 드디어 정신 단기 처리 말해야 돼 두 땀 뜨는 것보다 두 땀 풀러는 게 더 모를걸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아 엄마, 나처럼 바쁘게 사는 백수가 어딨어 여기 어디 멀리 찾아 나 말고 찾아야지 여기 여기 이틀아가고 있네 구독자 천명만 됐으면 좋겠다 구독자 천명만 됐으면 좋겠다 천명 됐다네 969명 남았다니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구독자 천명 됐으면 좋겠다 구독자 천명 됐으면 좋겠다 천양만 됐어 천양? 천양 천양 안됐는데 진짜 재밌는 거 알려줄까? 엄마 딸이다 둘 다 엄마 딸이다 아무래도 천양만 부서지는 게 낫지 않겠어? 나까지 부서지는 건 차는 100% 부서졌다는 거잖아 어른들한테 비켜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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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잖아 아니, 나 김밥 잘 싸 왜 이래? 내가 싼 김밥 맨날 먹어놓고 할머니가 할머니도 김밥 할 때마다 엄마가 먹는 김밥 다 내가 싼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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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직 반 남았지 않네 쟤 두고 가자 너 진짜 두고 간다 너 일해서 번논으로 버스 타고 와 한 시간만 일해도 얘 버스를 몇 번에 탈 수 있는 거야? ostic 미쳤어 하하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아, 에스멜 엄마 생각이야? 엔터테인먼트 봤어 왜? 흐흑 스토리 한글 납작 너무 얕은데? 아, 레틀 배 싫고만... 자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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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